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다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DMZ 패드를 소개합니다. DMZ 필드는 쉽게 무거진 산악 필드이며 중간에 있는 최적 구조물 때문에 DMZ 필드라 불리는 필드입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제 주문장인 RS 암호 에바 09 모델의 위장 도색을 한 뒤 BMR 세팅을 한 모델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적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눈치를 천천히 보면서 상대팀의 후방으로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도착합니다. 구인다 구인다. 이쪽으로. 도착합니다. 한 시리즈는 어떻게나? 이렇게 상대팀 후방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적을 모두 잡으면서 악원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적들을 우회로로 천천히 나아가 상대팀이 우회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한 명을 잡고 조금 더 천천히 상대 진영 쪽으로 다가갑니다. 상대의 공격을 비해 조금 더 고지대로 올라간 뒤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악원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베이스가 바뀐 다음 게임은 우회로 쪽에서 적들이 침투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침투하던 적을 잡고 역으로 제가 상대의 후방으로 침투해갔습니다. 침투하던 적도 높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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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는 하나씩 다가올립니다. 상대팀의 후방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아웃댄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고지대 쪽에서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방황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고지대 쪽에서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방황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고지대 쪽에서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방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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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저 멀리 오 화면 풀수반응이 같은데 마지막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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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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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잡아라 누구지 사X입니까? 남아있는 적을 모두 잡으면서 아군의 소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깃발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격팀은 단발만 가능 및 유래 투생이 가능하며 수비팀은 연발 가능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공격팀이 깃발을 회수하여 베이스에 돌려놓으면 공격팀의 승리가 되는 모드입니다 제가 속한 분들은 고지대로 이동해 적들을 천천히 압박해 왔습니다 확실히 밀려는 재牢 hadbot 흥미 타임병 그가람쫄넘 사모 hop 간사! 메딕! 메딕!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어... 어머니 된장찌개 뭐 아직까지 먹고 싶습니다 아 오마니... 김병장님...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으어억... 어... 아버님께 소생을 받은 뒤 방금 저를 죽인 적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봅니다 지금... 안쪽 쪽에 있고 있네요 완전히 맨쪽 보고 있죠? 그니까... 가면 더 왔다!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장전 한 명 하고 지금 리스폰 남은 사람 누구있죠 리스폰? 리스폰 남은 사람 적을 한 명 덮고 나머지 군대원들과 함께 두 개 갑니다 하... 다음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